옛날 유저 내가 한마디 해? 지미 한마디 해 방탄 대표로 한마디 해 알겠어요 내가 리더와도 한마디 할게 야 그만 늦게 와라 야 호가야 왔다와대 내가 한마디 해라 지미 제 앞에 버리게 니 양주로 한마디 해야 돼 뭐야 한마디를 보고 내 이름이 계속 들이넘어 제가 생각해봤는데 형 그것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? 요즘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뭐래? 리더 형이 나한테 왜 이래 니가 뭔데 리더 형은 특권이에요 리더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죄송해요 내가 잘못한거 같아 죄송해요 같은 친구에요 아 진짜 힘들다 요즘 그래서 어 어깨 아프지 이제 끝났다 너 어깨 괜찮냐? 야 몰라 아니 저 시따가 진짜 잠들뻔했어요 너랑 왠지 그럴 수 있을거 같아 너 시따가 잠들었잖아 아 진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까 뭐 상남자 때 보니까 뭐 비 뭐 죽을라그래서 노래를 안 부르던데 아 근데 순환일 때 은근히 비형때문에 힘이 나요 아 좀 그레이 좀 안하고 아 좀 그레이 좀 안하고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 아 그레이 좀 안하고 아 힘들었으면 아 진짜 아무도 제대로 안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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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안이주 봤는데 대박이더라 진짜 쩔어도 좋았어요 쩔어도 쩔어왔어 대박이지 쩔어가 아니 근데 진짜 다 대박인데 던져 겁나 죽을거 같지 않아요? 던져씨 던져 근데 안이주를 진짜 그 안이주걸 이거를 안 넣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안가 곡 다 따라 부르더라고 안이주고 할 때 슈가 처음에 랩도 안하던데 그래 야 슈가 아예 랩을 안하던데 그냥 이렇게 하자 내가 내가 딱 한마디 한마디 제발 좀 꺼져 한마디 그것마저 그거 하고싶어서 하는거잖아 아니 그것마저 안하면 그것마저 안하면 아니 진짜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는거 아니야 확실히 잘 듣긴 됐어 그래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 그때 형이 랩 안하는데 다 같이 따라해주는게 근데 사람도 엄청 많고 좋았어 그래 야 만약에 봐봐 근데 우리가 이게 눈을 딱 떴어 근데 우리가 지금 노멀 드림을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거야 눈을 딱 떴는데 싫어 그럼 기분이 어떨거야 아니 그럼 나 그냥 그냥 다른 길로 가야되데 슈가에 거점으로 돌아가고 자 자 1, 2, 3 레슨 당신은 지금 노멀 드림을 하는 닭가슴짝과 함께 안돼 안돼 못해 나겔락 용지에 닭가슴짝과 함께 당신은 지금 진짜 나는 소금 몰래 넣다 들키는 그 장면을 아 안돼 안돼 나는 파바머리 이게 막 진짜 다 꿈이야 I need you I need you 얘는 다 꿈이야 이게 근데 진짜 꿈이야 꿈 근데 가끔 꿈 같긴 해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꿈이라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뭐야 내가 옛날에 월드폰을 먹었는데 지금 월드투어를 한단 말이야 아 기절 알았어 예능감이 많이 떨어져 바로 잘려 이런 거네 아니 근데 진짜 꿈을 수 사실 그렇잖아 한 곡 잘 됐던 가수는 되게 많잖아 근데 이제 한 곡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뭔가 좀 불안하지 지금 우상하게 뭐 우리가 타이트 나오고 다니고 그치 이 친구 분위기 가라앉게 하는데 뭐 있네 갑자기 뭐 거의 약간 타이타닉인데 지금 그래 침무직전인데 우리 형이 아주 전복됐어 아 유욱이 형 하필 이말해가지고 아이 울 터지게 진짜 재밌다 일단 타이틀도 안 나 일단 타이틀도 안 나 타이틀도 안 나 꿈을 쉬라고 타이틀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잘 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딱 또 대박이 터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잘 졌어 야 너는 그냥 자 그래 넌 자는 게 다 걸린다 야 이 쯤에서 호비한테 물어보고 싶다 한마디 해 일본 음악 기대평 호비 어때? 잘 될 거 같은데 안돼 soundtrack 우와 Rain 저씨 거 시거 시거 다 들린다 그래도 우리의 청춘은 빛날 거란다 한국에 가면 starts 기록형이 엄청난 트랙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끼웅끼만 하면 돼. 왜 그래요 갑자기? 그래 우리 걱정 노노 하면 돼. 아 근데 걱정 뭐.. 왜? 그건 너무 인정하잖아. 왜? 아 근데 나 진짜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도 방금 5초명 앞에서 하고 이런 거 보면 7천명 맞죠. 7천명? 방금도 7천명 앞에서 하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우리 근데 하나씩 다 이루어왔잖아.